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 선수 마지막 한창 남은 플레이오프 티켓의 주인공 바로 광동프릭스였습니다 승리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겨야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이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축하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기 전까지도 플레이오프 누가 가냐 이거 진짜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떤 각오로 준비하셨나요? 이제 사실 마지막 경기라서 되게 부담감이 심했는데 그래도 팀원들 모두 잘 해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를 앞두고 코치진들과 팀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셨나요? 좀 아무래도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좀 긴장하는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하자 이런 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유독 긴장을 많이 한 선수가 누구였을까요? 이제 호이 선수랑 엘림 선수가 이제 좀 경기 중에 말이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두 선수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경기로 들어가서 1세트 같은 경우는 상대가 서폿 5밴을 하면서 호이 선수를 제대로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걸 봤을 때 팀원들의 반응이나 호이 선수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뱀픽 당시에는 이제 별 상관 없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좀 믿음직스럽게 게임 시작했던 것 같고 실제 플레이에서도 되게 잘해줬던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라핀과 그라가스를 고민하던 그런 픽뱀에서 상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그라가스를 혹시나 서폿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거는 약간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영업 비밀이죠 그러면 2세트에 아트록스를 꺼내서 진짜 맹활약을 해주셨는데 혹시 어제 대왕모건 선수의 아트록스 플레이를 좀 보셨나요? 아 네, 재미있게 봤고 이제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아트록스 이제 좀 더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오늘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아, 자신이 좀 어필한 픽이다 네 그래서 2세트 같은 경우는 아트록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대 조합을 카운터 치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초반에 미드 쪽에서 사고가 나면서 게임이 조금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역전의 발판이 된 장면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전령 쪽 싸움을 이기면서 좀 이제 게임이 할만해졌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용한타 이기면서 좀 많이 기울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트록스가 계속해서 뭔가 좀 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상황에 맞게는 어느 정도 많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를 끝으로 이제 정규 시즌 승리로 장식을 하셨는데 김 선수 여태까지 정규 시즌을 다시 한 번 돌아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좀 만족스러운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제 저희가 좀 아무래도 시즌 초에 되게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이제 만족스러운 건 그래도 끝에 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롤파크에 기인 선수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김아랑 선수가 또 오셨습니다 치어플로 이제 누나랑 스케이트 타러 갈래?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남겨주셨는데 기인 선수 답변은 좀 궁금하네요 아, 네. 강도브리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항상 응원 오실 때마다 이기는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에도 혹시 응원 한 번 더 와달라고 한 마디도 해주실래요? 네, 다음 경기도 응원해, 응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인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다른 팬분들도 정말 오오오오 이게 기인 선수가 원래 이빨을 잘 안 보이는 선수예요 근데 오늘 유독 좀 이빨 많이 보이게 웃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선수님께서 이렇게 오우를 그려주시면서 참 알겠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기인 선수 오늘 응원하러 팬분들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팬분들께도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이제 광도브리스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남은 경기도 최대한 열심히 좋은 경기라고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경기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프레디 프리온과의 순위 결정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경기에 대한 각오도 부탁드립니다 어, 이제 저희가 좀 타이브레이커 경기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 준비 잘해서 이제 그 경기 승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또 전기 시즌 때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가지고 이제 챙겨주신 광동프릭스 광개, 광동제약 관계자분들도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스폰서 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승리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